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27절 한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세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연 놀아.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미친자가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교만이아가 됩시다. 아멘. 네. 오늘 수요예배는 망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망대냐. 아 징글징글하다. 아무리 일심전심 지속이지만 무조건 망대니까. 징하다 징해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린도우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날로 새롭도다. 현대어 성경 번역에 보게 되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망대의 말씀이지만 오늘만큼은 나에게 새롭게 적용되고 새롭게 재창조되는 새로운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예리미야 6장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신앙의 길을 저버리고 불순종과 행악을 일삼는 유다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 그 내용이 바로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결국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메시지가 예리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선지자의 말조차 거부하고 듣지 않고 자기의 길로만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예리미야 6장을 읽어보면 정말 가슴이 막히고 한숨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리미야 6장 1절 1절 초반부터 첫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피난하라. 도망가라는 거죠. 큰 재앙과 파멸이 올 것이다. 2절에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할 것이다. 멸망이 아니고 멸절입니다. 멸절. 완전히 씨를 없애겠다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게시록 말씀도 아니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과 심판이 나오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는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심판과 재앙이 무시무시하게 올 거라고 계속 말하지만은 그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예리미야 6장 27절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망대와 요세로 회복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 현장과 지역, 시대에 임할 재앙과 저주와 심판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망국을 기업으로 얻으며 2, 3, 7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치유할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리는 망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망대 치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계획은 예리미야 선지자를 그 시대 망대로 세우셔서 유다 백성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시대의 망대로 세워진 예리미야 선지자의 눈에 보여진 유다 백성들의 그 당시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요? 예리미야 6장 28절에 보면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녹과 철은 뭐냐면 왕고하고 불순종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예리미야 6장 29절에는 풀묻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달리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은에 섞여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가니에 넣고 가열을 했는데도 그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잘못된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의 상태로 굳어져 있고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불순물이 들어있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은이에요. 은은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은에 불순물이 섞여 있어 가지고 그 불순물을 아무리 달려내도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버린 은, 쓸 수 없는 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이면 뭐합니까? 금이면 뭐합니까? 심지어 다이아몬드면 뭐합니까? 쓸 수가 없어요. 불순물이 있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포기 선언에 이를 정도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출구가 보이지 않을 만큼 최악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망대로 세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렸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거부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뭡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길로 가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은 뭡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다. 나팔 소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는데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합니다. 왜? 나하고 안 맞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맞지 않아요. 말씀 싫어요. 말씀 부담됩니다. 거북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노답이다 노답.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런데 그때 제 양심의 깊은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럼 너는 넌 어떠냐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노답인데 그런 너는 그런 너는 어떠냐 라는 음성이 제 마음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명절을 앞두고 최장 6일에서 10일까지 새벽에 전부 다 캐리어 들고 어디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송정역 근처에 사니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캐리어 걸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항으로 가는 거죠. 왜 6일, 10일 막 해외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빨간 날을 앞두고 지금 수요예배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수요예배 설교 제목을 보고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 망대가 아니라 이영이 아니라 미음을 보고 맘대로 살아가고 목사님 설교 제목이 왜 이러냐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제가 아무리 간이 배밖에 나와도 주부의 설교 제목에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넣으면 저는 사표 써야죠. 그런데 그분은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본 거예요. 멋진 제목이죠. 저와 여러분의 워너비 아니겠습니까? 언젠간 내가 한번 보고미어 그리스도 다 때려치우고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자. 훈련도 싫고 예배도 싫고 캠프도 싫고 성교도 싫고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은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봤을까요? 평소에 마음속 깊은 곳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러다가 주부를 봤는데 수요의 배, 설교 제목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나온 거죠. 망대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맘대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망대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없는 영적 상태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전혀 전달되지 못할 만큼 각인되지 못할 만큼 그만큼 잘못된 망대, 틀린 망대가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망대 창세기 6장의 세상과 물질과 육신 중심의 망대 창세기 11장의 하나님 없는 오직 성공 중심의 망대 그 망대가 복음 이전에 이미 내 안에 내 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 거죠. 이러한 멸망과 재앙의 망대를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요? 고린도우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여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소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15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줘야 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망대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 이런 엄청난 영적 망대를 세우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망대 틀린 망대 사탄이 심어놓은 재앙과 저주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걸 보고 망대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망대부터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나무에 뿌리가 썩어 있는데 그 썩어 있는 뿌리가 썩어 있는 나무위에 아무리 물과 영양분을 줘도 그 나무는 어떻게 되죠? 더 빨리 썩고 더 빨리 상태가 나빠지게 될 겁니다. 분명히 예배에서 은혜 받고 말씀도 듣고 포롬도 하고 심지어 훈련도 받는데 오늘 예레미야 6장 20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본질을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재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호와께 유황과 향품을 드리고 심지어 번제도 드렸던데 번제가 뭡니까? 피제사예요. 피제사. 피제사를 드렸지만 복음을 놓친 언약을 잃어버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와 사건과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결국에는 옛 체질 옛 상태로 돌아가 버릴까요? 지금까지 은혜받고 훈련받고 집중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바벨탑처럼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망대 틀린 망대 그 망대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은 분명히 바뀐 것 같은데 껍데기는 바뀐 것 같은데 은혜 받고 좀 결단하고 좀 뭐 하는 것 같은데 속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은 거예요. 1920년 미국 여행자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하인 리이라는 사람이 사고 통계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서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그 내용이 평균적으로 한 건의 큰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그 이전에 29번의 작은 재해가 일어나고 그 이전에 300번의 경미한 사고 징후들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걸 보고 흔히 1대 29대 300으로 불리는 하인 리의 법칙입니다. 한 건의 막 엄청난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이미 그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고 이미 그 전에요 300번가량의 아주 경미한 사고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인 리의 법칙에는 큰 사고는 갑자기 우연히 발생하지 않고 그 이전에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 발생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들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원인을 분석해서 잘못을 고친다면 큰 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우리나라의 모든 재해들이 다 이거잖아요 전부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그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고 넘겨버리고 그러다가 큰 거 한 방에 팍 터져버리는 거죠.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신방을 해보면요. 대부분 목사님 갑자기 이런 문제가 우리 집에 우리 애가 우리 남편이 평소에는 문제없고 괜찮았는데 갑자기 갑자기 다운되고 갑자기 무너지고 갑자기 힘들어지고 갑자기 뭔가 큰 사건이 터졌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는 영적 원리 속에는 갑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육을 가진 우리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이미 영적 세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쌓여져 왔던 겁니다.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왔던 거예요. 그 상태와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각인 뿌리 체질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갱신 치유되지 않고 반복되면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큰 실패를 겪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다면 망대 치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혼 속에 뿌리 박힌 잘못된 틀린 망대를 치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의 망대를 회복해서 무너지지 않을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이 두 가지 중요한 집중의 시간 속으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혼자 있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시간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가장 흔들리고 무너지기 쉬운 그래서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빈 시간이 바로 혼자 있을 때 됩니다. 이때 혼자 했을 때 뭐 하느냐 감남산 집중의 시간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감남산 집중의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진 1장 1절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갈보리산의 선언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우리 주님의 선언이잖아요. 내가 너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겁니다. 이 결론과 답이 나면 이때부터 모든 것이 누림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어려움도 문제도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과 그 일도 나에게는요 누림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누린다니까요.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고자의 축복이 쏟아지고 빛이 비춰지고 내 앞길이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류구가 가는 곳마다 무너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몇 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주로 대부분은 뭡니까? 문제 어려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 그런데 그게 나한테 뭐가 되죠?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패? 괜찮아요. 실패해야 될 때는 실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 안 하려고 하잖아요. 실패 안 하려고 어떻게 하죠? 온갖 인본주의 수단 방법 다 쓰는 거예요. 망해야 될 시간표는요 빨리 망해야 됩니다. 빨리 망하고 뭐 하죠? 다 내려놓고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망하지 않으려고 이거 내가 붙잡고 있는 이 3장, 1장, 11장 망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들고 버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맞다라면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결하셨다라면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렇죠? 뭐가 문제됩니까? 다 이루셨는데 다 끝내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 부활의 주가 장차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건데요. 뭐가 문제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걸 과연 내 힘과 내 수준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4등전 1장 8절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매일 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393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깊이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혼자 있을 때 내가 누리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을 때 또한 우리는 교회에서 지역에서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함께 모였을 때는요. 어떤 집중속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4등전 1장 12절 14절 뭐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 썼더라. 4등전 2장 4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 썼더라. 이거는 함께 모였을 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이 누렸던 집중의 비밀이었어요. 이 집중의 은혜를 누릴 때에 여러분 속에 오랫동안 박혀 있었던 잘못된 망대 틀린 망대 재앙과 저주의 망대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망대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절대 망대로 치유되고 재창조되는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망대의 파수꾼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 27절에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대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하나님은 나를 세상과 현장에 망대와 요새로 삼으셨습니다. 즉 망대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망대의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현장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과 의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세워야 할 망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망대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말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본다는 거죠. 바라보고 꿈꾸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즉 CBDIAP를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망대의 법칙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내 인생과 삶에 지금 무엇이 망대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상처가 망대가 되어 있어요. 상처가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과거의 상처 그 과거의 상처가 그 인생 전체의 망대가 돼가지고요. 먼 일만 터지면 그 상처 때문에 막 말씀도 놓치고 은혜도 놓치고 기도도 놓치고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확실하고 분명한 망대가 없는데 어떻게 또 다른 망대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2사 62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하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성벽 위에 파수꾼에게는 파수하는 곳 즉 망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망대가 없는데 파수꾼이 어디에서 파수하고 무엇을 파수하겠습니까? 참된 망대의 파수꾼으로 서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파수꾼은 영적으로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 여러 가지 현실 이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에 드러나는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참 응답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자꾸 육신적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그러면요 답이 아니라 계속 헤매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영적 배경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세상과 현장에 있는 수많은 틀린 망대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잘못된 망대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세상에 뉴스 들어보세요. 전부 다 틀린 망대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 여러분이 보고 있는 드라마 그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사탄이 심어놓은 틀린 망대들이 다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잘못했다. 민원 넣는 학부모가 잘못됐다. 그 싸움이잖아요. 과연 그 싸움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공교육이 멈춰야 됩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죠? 교육이 멈춘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에 그 교육을 지탱하는 망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교사가 자살?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터진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가야 될 세상과 현장에는요 틀린 망대 잘못된 망대 사탄이 심어놓은 온갖 비진리의 망대들이 수없이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탄과 멸망과 잘못된 망대를 정확히 보고 치유하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 어떤 것에서도 기준이 되고 반석이 되고 표때가 되는 절대 망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말씀의 망대가 없으면 결국 사람 따라 세상 따라 환경과 상황 따라 늘 수시로 왔다 갔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지 않은 망대는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바벨탑처럼 어느 날 문제사건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237개의 등대가 있습니다. 바닷가 주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산면이 바다니까 등대가 그만큼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각 등대마다 깜빡이는 불빛의 횟수와 시간이 모두 다 다르게 설정돼 있습니다. 그 1237개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항해하는 배들이 불빛의 전멸 주기를 보고 등대의 위치와 주변 지역을 정확하게 식별해서 바다를 항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1237개의 등대마다 각각 고유한 불빛과 전멸 주기를 가지고 있을 때 모든 배들에게 정확하게 안전하게 방향을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망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과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없어요. 말씀도 확실치 않아요. 과연 망대로 설 수 있을까요? 망대로 서기는 커녕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된 망대 틀린 망대 비진리의 망대 속에 속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망대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없인 여길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이라고 그러나 요셉 한 사람이 망대가 되었을 때 그 가문과 애국과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망대가 되었을 때 바벨론과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사물 한 사람이 망대가 되었을 때 또 다른 시대의 망대 다윗을 세웠고 그 시대 전쟁이 거쳤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재앙과 저주를 막는 망대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나 한 사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나 한 사람 이걸 보고 영적 존재감이라고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별로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목사님 저는 우리 직장에서 별로 하는 것도 없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라고 그걸 보고 착각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있고 없고 아무런 차이가 없겠습니까? 등대 하나가 있고 없고 아무런 차이가 없겠습니까? 다윗 한 사람이 절대 망대로 서게 되니까 역대상 18장 13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만약에 다윗이 개인 실력과 능력으로 이겼다라면 다음번 전쟁에서는 상황과 환경 따라 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이기게 하셨더라. 그럼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나의 실력과 능력과 상관없이 절대 승리가 보장돼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골리아답해서 당당히 고백한 확실한 망대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3회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지금 이 상황과 환경 지금 이 싸움과 이 문제가 누구 손에 있는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건지 누가 주인인지 누가 지금 이 문제를 컨트롤하고 있는 건지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칼과 창의 싸움입니까? 무기의 싸움입니까?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불신앙하죠? 마치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고 내가 뭔가를 막 발부둥 쳐야 되고 그건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대 전쟁은 여호와 계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리미야 6장 27절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았다. 망대와 요새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입니다. 결론은 뭐죠? 망대와 요새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9월 마지막 주입니다. 2023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더 이상 자기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소론적인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고 두 마음 새 마음 품는 그런 모든 잘못된 망대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굳게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연약한 내가 어떻게 절대 망대로 설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 나라는 존재는 절대 망대가 될 수 없습니다. 망대? 망대가 뭐죠?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게 망대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루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 한마디에 핍식 썰어지고 삐지고 자빠지는데 남들 말 하나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절대 망대가 될 수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삼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나는 절대 망대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 삶의 망대가 되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불안불안하게 마치 이기지 못할 것처럼 승리하지 못할 것처럼 왜 그럴까요? 자꾸 내 생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내 경험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못 이겨요. 사단이 못 이깁니다. 흑암이 못 이겨요. 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나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직장과 지역에 망대와 요새로 특별히 망대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망대의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시고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럼 무엇을 하면 됩니까? 내가 망대로서 특별한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등대가 뭐합니까? 그냥 서 있어요. 그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동네에 길 가다가 전봇대 가로등 뭐하고 있습니까? 그냥 서 있어. 불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좀 하도 오래돼가지고 막 이게 희미한 불빛인데 그래도 어쨌든 서 있어. 그게 다예요. 뭐 특별히 하는 게 없다니까요. 근데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뭐가 됩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위력이 있습니다. 성삼이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망대의 기도 속으로 순례자의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망대의 기도가 뭡니까? 순례자의 기도가 뭡니까? 성삼이 하나님과 오력 보좌와 삼시대 살릴 능력 우주의 힘 이 다섯 가지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 또 뭐가 더 나왔어. CBDIP 세 가지 뜰 다락방 메시지는요. 아차 한두 달 쉬어버리면 모릅니다. 어느새 일곱 가지 일곱 망대 이것도 또 아 일곱 망대 다 됐구나 싶죠.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나올 거예요. 몇 가지 망대 될지 모릅니다. 무궁무진해 근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하나님이 일곱 망대 이 일곱 망대를 붙잡고 아침에는 이 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아침에 눈 딱 떠서요. 짜증나고 염려 근심 걱정에 오늘도 학교 가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아침에 딱 눈 떴을 때요. 성삼이 하나님과 보좌와 오력과 삼시대 살릴 능력과 우주의 힘이 내 안에 내 속에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내 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시대를 만났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과연 이런 기도를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주로 우리가 예전에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별일 없이 그냥 하나님 별일 없이 그냥 잘 지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입에서 우리 입에서 지금 보좌와 우주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대를 주셨다니까요. 아침에 이거 누리시면 됩니다. 이 힘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 힘 없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사탄이 심어놓은 잘못된 망대 헷갈려가 그게 진짜 전부인 것처럼 그거 붙잡고 그거 벌써 속은 거고 힘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이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일곱 망대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우리 랩몬트들은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와 학업 속에 이 힘이 전달되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그 밤에는요. 밤에는 좀 조용하고 정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뭐하면 됩니까. 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일곱 망대를 붙잡고 특별히 메시지 붙잡고 깊은 치유와 서비스의 응답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24입니다. 가장 편하고 행복하게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가문 보구마에 망대를 세우는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